이 영상은 대한민국 커스텀 순행 쿨링 파트너 토리 시스템즈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토리 시스템즈에서 EK 워터블럭, 비츠 파워 등 해외 유명 순행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시스템이 제 메인 시스템이거든요. 메인 시스템 이름은 브릭 MK6에요. 벽돌 6호인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시스템에는 D5 펌프 두 개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평소에는 펌프 속도를 25%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펌프 속도 기본 25% 상태에서의 소음하고 물속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핀 마이크를 분리를 해서 케이스의 아래쪽에 가까이 되면 소음을 어느정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정확한 수치는 물론 나오지 않겠지만 나중에 펌프를 바꾸고 나서 그 바꾼 펌프랑 얼마나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D5 펌프 근처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소음을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아래쪽 그래픽카드 전원선 옆에 펌프를 설치해서 펌프에서 한 5cm 이내의 거리에 있어요. 지금 펌프는 25% 속도로 작동 중이구요. 먼저 펌프 속도를 측정하기 전에 라디에이터의 펜을 꺼서 최대한 소음을 제거하구요. 펌프의 소음만 측정될 수 있도록 할게요. 소음이 좀 올라가겠지만 잠시 동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펜을 꺼구요. 지금 PC에서 돌아가고 있는 펜은 아마 파워 서플라이 펜은 돌아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럼 일단 25%의 상태에서 소음과 RPM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펜에 정리할거에요. 옆으로 자를 바꾸고 있는 파워 서피아크 서로 아쉬운 과정에 포함됨이 같은 경우 그리고 그 їх 조각에 포함됨을 내리기로 합니다. 오늘의 방치 방치에 모아 이곳에 폼을 참여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딥화이 펌프와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 듀얼 펌프 중에 펌프 하나를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펌프를 지금 하나로 줄이고 지금 부팅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제 펌프 하나를 가지고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를 지금 제거를 해서 아까와 동일한 위치에 지금 부착을 하고 테스트를 할게요. 자 마이크를 부착을 하겠습니다. 20%에서부터 10% 간격으로 쭉 펌프 속도를 올려가면서 테스트를 할게요. 일단은 라디에이터와 케이스 펜을 모두 끄고 이렇게 시작하면 테스트를 할게요. 자 이제 펌프 하나를 가지고 테스트가 끝났으니까 한번 새로운 펌프를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 설치를 완료 했고요. 이제 같은 위치에 마이크를 설치를 해서 D5 펌프와의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듀얼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D5 그리고 싱글 D5 그리고 아쿠아 스트림 펌프의 소음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이제 각 테스트에서 녹음된 소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펌프가 비슷한 RPM대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rpm대의 소음을 비교하면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D5 펌프보다 조금 조용합니다. 최대 RPM인 4700에서 4800rpm 사이에서는 D5 펌프와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비슷한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데 D5 펌프는 좀 더 고음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쿠아 스트림 펌프는 저음이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슷한 유량에서 각각의 펌프가 어느 정도 소음을 발생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1.7에서 1.8L 정도의 유량에서는 훨씬 낮은 RPM으로 같은 유량을 도달할 수 있는 듀얼 D5 펌프가 가장 조용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조용하고 하나의 D5 펌프가 약간 더 시끄럽습니다.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될 수 있는 최대의 유량인 분당 3L 내외에서는 역시 듀얼 D5 펌프가 가장 조용하고요 싱글 D5 펌프와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비슷한 소음을 내긴 하는데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아쿠아 스트림 펌프를 커스템 순행 PC에서 널리 사용되는 D5 펌프와 비교해 보았는데요 D5 펌프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유량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꽤 정숙한 펌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D5 펌프와 펌프 탑의 조합보다 아쿠아 스트림 펌프가 조금 저렴한데다가 아쿠아 스트림 펌프에 많은 부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치를 따지면 D5 펌프보다 좀 더 괜찮은 펌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능상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최저 RPM이 3000rpm이나 되기 때문에 PC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RPM을 아주 낮은 값으로 설정해서 조용하게 PC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3000rpm에서의 소음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아주 저소음을 추구하는 순행 PC 사용자들에게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쿠아 스트림 펌프의 기계적인 성능을 D5 펌프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쿠아 스트림 얼티밋 펌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개서였습니다.